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배운게 지금 현재 거의가 여기에서 놀고 있었죠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 공부하신게 1장에서 독성물질의 농도에 따라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Y축의 반응, X축의 농도 이랬을 때 이 독성물질이 영향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무영향농도를 NOEL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관찰은 되었는데 영향은 없다 관찰은 되었는데 영향이 없는 것을 NOEL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영향이 나타났는데 그 영향이 최소인 농도일 때 그의 최소 영향 관찰 용량 LOAEL라고 했죠 이것은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가 나타났다 50%가 반응이 나타난 영향농도 이 지점을 뭐라고 했죠 LC50, LD50, EC50이다 이렇게 나타내야죠 LC50, LD50, EC50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래프일 때 나타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 그러면 그 밑에 지점 NOEL NOEL은 이게 되죠 이러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농도가 여기서 LOEL이죠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즉 여기에서 처음 나타난 농도가 처음 반응이 나타나기 위한 농도가 50이라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톡식 유니트는 어떻게 TLM에 대한 농도를 나타내는 톡식 퍼 유니트죠 톡식 유니트다 자 그러면 8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교재 88페이지 88페이지를 보시면 MSDS가 나옵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 1-1을 보시면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 개념이 나오는데 1-1 목적이 MSDS는 하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유해성 위험성 이러한 걸 알려줌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작업자가 대비를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되겠습니다 MSD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고를 보시면 교재 88페이지 가운데 창고가 나와있죠 갈로를 해서 보시면 하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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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조화 시스템 이게 뭐라고 배우셨죠 앞에서 이게 표기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분산되는 걸 통일화시킨 거죠 세계적으로 통일화시키기 위한 게 바로 세계조화 시스템입니다 독서이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어떠한 순서로 무엇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걸 통일화시킨 게 바로 세계조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H코드와 P코드가 있다 H코드는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고 P코드는 예방에 관한 예방조치 문구가 되죠 그 다음 큰 2번을 보시면 MSDS를 제공한다 어디에? 하학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을 대상물질 그 하학물질을 얘기하고 있죠 물질안전보건 MSDS MSDS 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는 양도받는 자,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줘야죠 이게 바로 MSDS를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양도받는 자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전달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USB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팩스다 메일이다 등기우패이다 이런 걸로 건네 줘야 됩니다 문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어디에? 20 문제 21번 158페이지 문제 21번을 보시겠습니다 158페이지 문제 1번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2.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3.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제공 방법에는 전자기록매체는 제외한다 전자기록매체 제외하는 게 아니죠 USB로 줄 수가 있죠 4. 하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자매체 USB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제공할 수가 있죠 그 다음 89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MSDS의 게시 및 비치 어디에 비치를 해야 되냐 이를 보시면 동그라미 이를 보시면 대상 하학물질 작업공정 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장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거 그러니까 이 MSDS는 하학물질을 제조 제조, 보관, 저장 이러한 데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데 다 비치를 해야죠 또 작업공정 내에 사람이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수시로 볼 수 있게끔 MSDS를 비치하여야 한다 1-2를 보시면 MSDS의 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물질안전보건자로 MSDS에 이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가 기재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기재를 하는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1을 보시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노출에 의한 잠재적 건강영향과 안전한 취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은 일관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쭉 내려가서 자기만 알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무슨 내용이다 어떻게 취급하라는 내용이다 무엇을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경계를 하라는 내용이다 누가 봐도 그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동그라미 4를 보시면 용어는 용어는 은어 두 문자 약어를 피하고 간단 정확 명료하여야 한다 5. 특정 성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의 전체 내용으로 봐서 이게 제3자가 봐서 쉽게 말씀드린 어린애가 보더라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